요즘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유료 관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동안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관중이 대전 이글스 파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이글스에 따르면 삼성전이 치러졌던 주말 동안 12일에는 7,148명, 13일 8,108명으로 총 1만 5,249명의 관중이 대전 구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38%의 관중 증가율을 기록한 한화 이글스는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꽃샘 추위와 유료 관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